배우 신주아가 한국에서 결혼식 겸 피로연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신주아는 8월 말 한국에서 지인들 100여 명을 초청해 지난 12일 태국에서 중국계 사업가 라차나쿤과 올린 결혼식에 이은 두 번째 결혼식 겸 피로연을 열 예정인데요. 신주아는 이날 사랑의 맹세를 하는 간단한 순서와 함께 지인들과 결혼 축하 파티를 가질 예정이며 태국에서 건너온 남편의 지인들도 이 자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